뭐야, 이게? 우연히 보관함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달군 방어 바람이 일어나 크리스마스부터 출근하세요 제 이름은 우재윤희고 우리 민아 집에서 혼자 있을 수 있어? 그쪽 세계가 많이 궁금해요 만 싹 뺏을 때 얼마 나왔었지? 친구 데리고 와도 돼? 누구? 깡팡 할아버지 나, 발레 하는 거 보여줄게 잠깐 민아야 민아야 민아야! 민아야 민아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